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게 모이세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황혼이 저문합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태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발생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파이트ờ whip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당신을 보호하겠지요. 지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지우는 다같은 DSL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전원들에게 저는 상태로balP를 패치해야 합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아 태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게 모이세요 뒷배혼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낙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적 틀리면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내 것과 함께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킥 제게 모이세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무 피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무 피해!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어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대두의 빛이 다가옵니다. 영업자들의 소나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아 대단하십시오. 도망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어요. 제게 모이세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절대 방심하지 않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악을 당했으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망간다. 대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태양의 불음을 받아. 태양의 불음을 받아. 태양의 불음을 받아. 태양의 불음을 받아. 태양의 불음 zip을額으로 사라져있습니다. 태양의 불음을 받 even in touch. 도망가고 있습니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악인이 당했습니다 제게 모이세요 전쟁이 지배자 제게 모이세요 저의 경우는 전쟁입니다 도움말 도움말 적들이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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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태양의 부름을 받아 태양은 언제나 태양은 언제나 태양의 부름을 잡아당기 위해 태양의 부름을 잡아당기 위해 태양의 부름을 잡아당기 위해 어이엇 적을 채취하십시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태양의 구름을 팔아. 진영을 유지하세요. 절대 방심하지 않아요. 폭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태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포탑이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도전하십시오. 제게 모이세요. 절대 방심하지 않아요. 태양의 부름을 받아. 제게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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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은 제압을 당신되었습니다. 악인을 당했습니다. 적이 미쳐날 수도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 더블킬! 제압되었습니다. 확산중입니다. 만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헐버.